그래도 주말 데이트는 챙길 모양이지? 희진아, 뭐가 가니? 주말이잖아요. 아빠 알면서 나 데이트. 시진아, 너 오늘 못 들어와도 나 화 안 낸다. 어, 아빠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어떠십니까? 만족하십니까? 자, 우린 말이야. 어디 나가서 점심이나 맛있는 걸 먹고 오자. 아, 씨. 그래, 가자. 전 그 사람한테 전화 오면 바로 나가야 돼서요. 다녀오세요. 그래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야, 나의 폐 나온 것 같아. 어휴, 너무 맛있다. 뭐야, 아직도 안 나갔어? 뭐, 왜 안 갔냐? 좀 있으면 저녁 먹자고 전화 오겠지, 뭐. 고은비의 뮤직박스. 지금까지 진행의 고은비, 연출의 원상연이었습니다. 아름다운 밤 되세요. 끝! 와, 굿! 굿! 정말 최고예요. 역시! 우리 부장님 연출이 퍼펙트하죠. 우리 부장님이랑 매일 녹음했으면 좋겠다. 네? 아, 뭐 그렇다고. 제가 몸을 쪼갤 수도 없어요. 아, 참. 김 차장은 내일부터 출근할 겁니다. 어우, 김 차장님 많이 아프신가 봐. 결근을 다 하시고. 전화나 한 통 해야겠네. 전화번호 아세요? 그럼요. 메모리 1번에 등록돼 있어요. 아, 여보세요. 김 차장님. 괜찮으세요? 아, 누나. 나야. 아, 예. 알아요. 제가 이따가 잠시 스케줄을 빼서 좀 찾아뵙겠습니다. 빼고 말고 스케줄이 어딨어? 달랑 한 푼 하면서. 나 지금 할 일 없어서 김밥 먹고 있어. 아, 농담도 잘하셔. 우리 김 차장님. 그럼요. 그럼요. 몸절이 잘하시고요. 그럼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승민아, 나는 쟤가 웃겨. 쟤가. 웃기죠 웃기죠. 생일 같더니 어떻게 생겼어. 전화, 어디갔지? 전화! 전화, 어디갔지? 전화! 전화, 어디갔지? 전화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선우구나. 야, 니 남자친구 궁금하다고. 애들 다 나온대. 완전 동작해야 되겠어. 아니, 뭐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. 다들 바쁘잖아? 늦지 말고 꼭 같이 나와야 된다. 꼭! 누구? 어? 웬일이세요? 김 차장님, 괜찮으세요? 쾌유를 빕니다, 김 차장님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그럼 전 스케줄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어요. 아, 왜요? 좀 들어왔다 가시지요. 아, 아니에요. 그만 가봐야죠. 아, 그런데 사모님이 참 미인이시다. 차장님보다 더 어려 보이시는데요? 아, 장가 잘하셨어, 정말. 가자. 어, 그럼. 하여튼 남자들은 애야, 애.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야? 남자들, 조금만 칭찬해주면 금세 기분 풀어져서 방방 뜨잖니. 아까도 봐라, 자기 와이프 이쁘대니까 입 찢어지는 거 봤지? 사실은 둘이 동갑 정도로 보이더라고. 그런데 내가 오버를 해서 좀 어려보인다고 해준 거지. 아이고, 뭘 이런 걸 봐. 좋으시겠어요, 어머니. 아들보다 어려보여서. 아니, 너도 참 좋긴 뭘. 아이, 그런데 성기야, 이게 뭐니? 김상기 차장님 화이팅? 신경 쓰지 마세요. 원래 그런 여자예요. 언니, 지금 바로 나갈 거 아니면 나 청소하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돼? 어, 그래. 근데 옷이나 좀 편한 걸로 갈아입고 있지? 난 이게 편해. 근데 나 끝까지 못 도와줄지도 몰라. 그 사람한테 전화 오면 바로 나가봐야 되거든. 그 사람한테 전화 오면 바로 나가봐야 되거든. 만나지도 않을 거면서. 어, 시간 있냐고는 왜 물어본 거야? 맥주 좀 사갖고, 우리 집으로 와. 집? 지금 집으로 오라고 한 거 맞지? 이 시간에 가야 돼? 말아야 돼? 화장 괜히 지웠잖아. 아, 진짜. 어, 들어와. 어, 사왔냐? 일로 갖고 와. 누구냐? 소개 좀 지켜주라. 아니, 소개는 무슨. 게임이나 집중해. 아니, 내가 무슨 24시간 신부림 센터야 뭐야? 이것들이 그냥... 내일 저녁은 당근에게 어때? 안 돼. 내일 제 친구들 만나야 돼. 제가 안전화도 만들어 볼까요? 시진아. 너 표정이 왜 그러냐? 뭐 좀 잘 안 되냐?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요. 글쎄, 지나가는 말로 좀 피곤하다고 했더니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어깨를 막 주물러주는 거예요. 우와, 진짜 자상한 남자인가 보다. 그래. 우리한테도 빨리 보여줘. 응. 여보세요? 네. 아우, 또 절 나오라고 하네요. 야. 하니씨도 절 가만두질 않아요. 저 다녀올게요. 이런 기가 어설퍼. 나 바람둥이라는 소리 들어볼 만큼 참 여자 많이 만나봤거든. 근데 너 같은 여자는 참 처음이다. 어머, 어떡해. 어떡해. 설마... 프로포즈? 너. 네. 어떻게 여자가 그러니? 어떻게 한 번을 노르라네. 매력 없게. 네?